안녕하세요.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세금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법인세 인하하면 이게 세수만 줄고 아무 혜택이 없고 부자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법인세율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극히 일부적인 세금인데 이거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법인세 인하가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자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세법 기본 구조를 제가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특히 요즘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이 국회의 결정력이 있는데 자꾸만 이게 그 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가 다 하는 것처럼 세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따져서 지금 누가 결정하는 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다음에 주요 세목 세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 현재 총 국세 세수를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세목에 추력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인세 이외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문제 모두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세율을 낮춰주면 기업의 위치 선정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만 세금을 특별히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법인세를 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장이 좀 노동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율이 싼 나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우리 일자리 지금 퀄리티가 아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매진말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세 우선 과세 주체가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가 지방세라 그럽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주체도 다르고 과세 주체도 다르고 또 돈을 사용하는 용초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그다음에 과세는 왜 하느냐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세는 재정수입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런 다른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자꾸만 이제 세율을 인하하고 인하하고 그런데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을 세금으로 좀 멀빵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랬는데 상당히 세금이 올려놨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르는 걸 긴급하게 조금 조정하는 거에는 세금이 도움이 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은 과세 재정수입 그게 목적이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세 근거는 법률이다. 이걸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정하는 것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보면은 국회는 법률로 정해놓고 평가 같은 거, 재산세는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다 정부한테 맡겨놓으니까 정부가 그냥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재산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여놔 버리니까 이게 부담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 규정을 근거로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은 세금 나오는 최종까지 상당히 통제할 그런 권리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의 역량이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죠. 난 세금 더 많이 낸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더 해줘라 이런 요구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사람들은 택스페이어, 난 세금 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세금을 정당하게 낼 세금을 다 냈다 이런 거지 나 많이 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이 거두는 것이 세금이라는 거고요. 과세 대상의 주체로 보면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 돈 그러면 개인이 번 돈은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번 돈은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소득세 인하 얘기 나왔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럼 개인에 대한 돌아가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법인세 우리 인하하고 혼동을 해서 영국도 반대한다 이건 아니고요. 거기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 법인이 내는 세금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이 절대 안 내는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법인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개인이 죽어야 상속세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체별로 부담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부과하는 형태가 금전적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 내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이 이게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현금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물납을 허용할 수가 있게 정부가 심사해서 물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기속적 행위냐 아니면 재량 행위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허가해서 물건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와 관련된 법률 이거는 국세는 개별 세목별로 세법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 있고요. 법인세법 있고 이런데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세법에서 논합니다. 이거는 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지만 평가가 중요한데 평가는 상속세나 증여세나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법의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가지 세법 세목별로 국세는 세법이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안법 국제수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자법 이런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공통사항을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요. 지방세법이 단일법전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방세법 안에 세목이 재산세 취득세 세목별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기본적으로 정하는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를 제안하는 법 지방세징수절차를 정하는 법 이런 법을 별도로 재정을 해서 최근에 재정을 했습니다. 세제와 세법의 운용의 기본체계 국가체계 상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권력이 상권분립이죠. 그래서 세법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인데요. 지방세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위원회도 또 있고요. 소위원회가 합의를 해서 의안을 올리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한 번 더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권에서 일부 입법활동을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야당이 다수당인데 이 단계에서 마치 정부가 내놓은 게 그냥 실행될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혼란을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세법에 의한 입법권도 국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행정 순수한 과세행정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볼 때 국세의 고지서를 받아볼 때 모두 세무서장이 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세금 큰 걸 받았는데 국세청장에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 알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아니면 국세청 말고 지방국세청에서 어떤 세무조사를 해서 어떻게 세금이 확정되더라도 각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과하도록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다지단체는 세무과에서 이걸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가기 전에 사법권으로 가기 전에 행정부에서 미리 조세 심판 전치주의 미리 조정하고 행정부로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안에 조세 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도 상권 분립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국세청도 자기네 내부에서 법무 담당 부서도 있고요. 세금을 때린 행정관은 세무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국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국세 불복을 할 수 심사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정하는 위원회에서도 국세청도 내부에서 상권 분립 형태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갖고 있죠. 그런데 세금에 관해서 조세심판 전치주의에서 조세심판원에 갔든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심사청구를 했다든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기각이 되면 법원으로 가는데 1심은 행정법원입니다. 그래서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이 되는데요. 최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게 태각태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사설인데 신문사설인데요.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에 자산재평가 법이 있었습니다. 재평가법에서는 상장하기 위해서 재평가하는 건 재평가세를 안 내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장은 회사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상장심사에서 돈가해도 이러니까 나중에 절차상 상장을 못한 데가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한정위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낸 세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재심을 해달라고 회사가 청구를 했는데요. 재심을 대법원이 안 받아준 거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한정위원 판결을 위원 판결을 해서 지금 우리가 3심도 골아픈데 헌법재판소까지 끼어서 4심이 된다.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잘 조정해서 납세자 편의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납세자가 이거 뭐 세금 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사설이고 저는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국회가 풀으라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 이런 문제입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 보면 세율이 있는 세율은 국회가 정해놨습니다. 재산세도 세율은 국회가 정했죠. 근데 그 앞에 과세표준에 있는 재산과세표준을 행정부가 그냥 건설부가 정하거든요. 건설교통부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토건설부죠. 국토 국토교통부가 지금 정하는데요. 과거에 있는 건설부였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현실화율 이걸 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행정부가 가지고 가서 그걸 조정하면 세율을 무력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율 부담과 그런 종합적인 평가 부담까지 다 고려해서 국회가 이 종부세나 재산세 폭증되는 거를 막아야 되고 이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과 어떤 시행령의 관계 그다음에 행정부가 재산평가하는 관계 이런 거를 좀 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갈란입니다. 자 국세의 종목 종류를 들어가겠습니다. 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직접 납세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뭐 요즘 소득세 중에서 우리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직접세라는 정의가 옛날 정의하고 좀 이렇게 달라서 혼동스럽긴 하지만 뭐 대개 직접세를 우리가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 종산세도 소득세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는 그런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국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주 계속 최고 많은 포션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소비세는 옛날에 이게 특별소비세였습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한 시 세십프로 내고 조금 더 내게 만들어놓는 건데요. 이게 특별한 소비라 그런데 원료병은 할 수 없이 조금 부가하더라도 너무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가 됐다. 그다음에 수례부과하는 주세가 있고요.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런 것이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 거래를 하는 쪽에서 갖다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세 농어촌세 이렇게 여기다 쓰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목적세를 쓰기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낭비가 심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교육세는 지금 너무 많이 목적세에서 마킹을 해서 주기 때문에 지방 교육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게 매일 우리가 논란되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 교통세도 그렇게 좀 낭비가 심하구나 어쩐도 지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 못하는 게 목적세로 돈을 띠나서 그렇다. 그래서 목적세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태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세는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 임시적으로 좀 더 부과하면 임시수입 부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세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거예요. 소득세법 법률이 그 법률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거예요. 그 다음 시행규칙은 우리가 부령 기획 재정 부령인데 예를 들어 부가 없는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경우는 총리령이 시행규칙으로 발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세목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참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이 굉장히 좀 공정치 못해가지고 어느 광역단체는 너무 돈이 많아서 막 저 돈 좀 쓰고 보자 이렇게 하고요. 어떤 어떤 때는 또 기초단체가 돈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도인 광역단체대는 거기 또 시군의 시장군수를 선출해서 자치단체를 하는데 기초단체대입니다. 도와 시군이 있고요. 특별히 광역시와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도 밑의 시군은 시군이 재원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세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만 가져가고 보통세인 시군세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걸 모두 시군이 들고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기도 성남시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10%씩 부과하거든요. 그거를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법인이 거의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그 지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배정되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부자고 도는 경기도는 그렇게 안 부잔데 경기도 내에 특별히 세금을 많이 벗는 도시가 이게 아주 부자인 기초단체가 되겠습니다. 참 이 배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는 자치구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만 가지고 옛날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가 높은 자치구는 그래도 먹고살만하다. 강남구, 서초구 이런 거요. 그런데 재산 가격이 낮아가지고 재산세가 얼마 안 되는 자치구는 가난하죠. 서울시가 일부 재원을 배부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에서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자고 문제가 생겼죠. 재산세는 자치구가 쓰고 담배소비세는 서울특별시세거든요. 서울특별시세까지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인구비례에서 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담배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비례에서 가까웠지만 재산세는 금액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 같은 데는 교환을 반대했고 좀 가난한 자치구들은 다 찬성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국 서울특별시가 담배소비세를 배분하는 공식 이런 걸 조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재정이 중요한데 이 국가재정 중에서 대개 국세로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세금은 국세가 거의 다 걷는데 이 배분 자체는 지방세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은 국세 팔 때 이 정도를 계속 거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쓰기는 막 지방이 육을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앞으로 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이 주세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럼 주정부에 의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방세 세목 세율 이런 것도 다 국회가 정하거든요. 국회가 정하니까 그다음에 조금 탄력세율 같은 거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서 거의 지방은 어떤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배정돼서 낭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어떤 지방재정에 튼튼하게 여기서는 이 배분 형식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주요 세목의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1977년 7월에 도입했는데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EU 이런 거는 다 부가가치세를 20몇%씩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낫죠.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안 쓰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수출을 한 나라가 유리하거든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다 해외로 넘기는데 해외 소비자한테 넘기는데 미국은 수입초가구 이래서 대개 주세로 부가가치세 같은 영업세를 주에다 나눠주는 어떤 전통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쓰고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20몇% 되는데 우리는 77년 10%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 다 올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고양이 목에 방문을 못 답니다. 이걸 올려가지고 세율을 올리면 굉장히 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내렸거든요. 서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를 당분간 못하는 게 현실이고 부가가치세를 낮게 가져가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안정되고 통일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유럽만큼 부가가치세 올려가지고 북한 개발에 써야 될 거다. 그래서 나는 통일을 위해서 리저브하는 세율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부가치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돼 있다는 거죠. 소득세는 계속 올라서 지금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전에는 35%였습니다. 45%가 됐고요. 법인세는 단계별로 4단계를 4단계를 세계적으로 단계 제일 많거든요. 다른 나라 단일 세율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익이 좀 더 나는 회사 3천억 넘으면 최고세율을 더 걷자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피해가는 방법으로는 법인 쪼개는 수밖에 없잖아요. 큰 기업만 3천억 넘을 테니까 다 3천억 안 되겠으면 법인 쪼개는 분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제경쟁력에서 지금 글로벌 대기업끼리 경쟁하는데 우리 법인세는 그거의 출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재벌을 통해서 삼성 세금을 이렇게 해서 아주 높은 거 3천억 초과만 이렇게 25%를 때려놓은 거 이거를 지금 22%로 전반적으로 다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거가 다 부자 감세라고 그런다. 그런데 사실은 3천억 초과하는 대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상장돼서 삼성전자 대주주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대주주가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잘 조정해서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데 25%고요. 상속 증여세는 일찍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부부터 50%가 됐습니다. 최고 세율이. 그래서 사실은 2007년에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이나 증여상속 이 사이는 서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를 별 차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득세를 냈는데 넌 증여세다 그래갖고 세금 더 때리려고 과세하고 이게 무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증여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33%로 일치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냈죠. 법인세는 20%로 그런데 여당 쪽에서 당시 여당 쪽에서 이런 표단을 안 해서 증여상속세 원위치하고 없애보고 소득세만 35%를 소득세도 먹어야 인하 안 했습니다. 법인세만 20%로 내린 안을 냈는데 시행시기를 한 2년 연기했다가 그걸 연기한 기간 동안 또 번복을 해서 시행도 못했죠. 20% 법인세는 시행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법인세 지금 최고세율이 25%인데 이게 지금 OECD 평균보다 높다. 그러니까 세금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낮추자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 지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보면 공시가격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좀 임의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공시가격이 했으면 그중에서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이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년에는 조금 낮췄다가 내년에는 또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국회의 고난을 완전히 행정부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고 세율은 국회가 정하지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문제 많게 논란 싸움 많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정해진 구조입니다. 이건 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목별로 국세 세수를 한번 보면 소득세 소득세가 지금 114조원 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세는 양도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은 양도소득도 있고 채식소득도 있지만 퇴직소득은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종합소득 안에 이자 매장 부동산 뭐 이렇게 있는데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빼내놓고 나머지 종합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합계가 이제 114조원인데 양도소득이 2021년 많았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양도를 엄청 해서 양도소득이 36조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하나도 동결이 돼서 안 팔고 거래가 없으니까 양도세가 확 줄겠죠. 그다음에 보면 근로소득세가 47.2조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법인세인데요. 법인세 70조원인데 근로소득은 근로자를 고용한 월급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대부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결국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청주시에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는 종합신고해서 다른 세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일부를 내고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를 합하면 117조원이죠. 국세 수입에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근로소득자 월급에 대한 세금만 있는 것 아니라 다른 세목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이것도 법인이 많이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업자들이 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개별소득세도 법인이 만들어서 생산하는 간접세고요. 증권거래도 법인이 많이 내죠. 법인증권거래도 꽤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관세 나머지 세금들도 종합부동산세도 법인이 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 국세 수입 344조 안에 법인세는 한 20%가 되지만 사실은 법인이 내는 세금을 다 합치면 저는 상당히 높다고 한 60, 70%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법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와 법인이 내는 세금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세의 세율 인하가 법인 내는 다른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형 기업은 대부분 법인형태니까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우선 법인의 사업소득에서 내는 법인세 납부액 이게 이제 아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의 인건비를 우리가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보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인건비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되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인건비는 삼성전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안에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인건비는 인건비는 판매관리 요원 인건비 뭐 이런 정도고 제조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익계산서 밑에 제조원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총액을 좀 주석으로 공시해서 기업들이 월급을 도대체 본도에서 얼마나 주는가 이것이 늘 공시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세를 또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법인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는 기본이 기본적으로 법인한테 성원가 넣은 거죠. 법인 이외에는 배당소득 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배당소득세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는 100% 배당금을 입금 불산입시켜줍니다. 그 완전자회사 아닌 경우에는 이 투자회사가 배당을 하면 피투자회사가 그걸 또 다시 수익으로 재받아서 법인세를 이중과세 삼중과세 이렇게 합니다.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이 벌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차익에 대해서도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주가 증여상속하는 주식 값이 많이 올랐으면 법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이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증여나 상속을 하면 증여상속세가 또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 이런 보유자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세금이 또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제조해서 매출하는 제품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제조해서 국내에서 매출을 하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거는 다 국내에 남습니다. 남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제조하는 단계에서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도 또 세금일 근로수 수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전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 총액이 다 법인에 귀속되는 부분이 대부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상품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내는데 이거는 또 수입상품에 원자재는 나중에 또 관세 환급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주체가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주세, 본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도 다 기업에 또다시 부과되죠. 그다음에 국세에 부과되거나 또는 별도세 목인 자동차세 또 지방세 이런 것 다 기업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은 세금덩어리다. 우리의 모든 재정을 기업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인세율이나 기업세금과 왜 청년일자리를 연결시켰느냐 이렇게 보시면 법인세를 조금 낮춰줘서 투자를 느리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이렇게 동시에 늘어가서 국가재동이 탄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법인이 일자리를 더 만들면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거는 청년일자리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는 그거 자체의 세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건 우둔한 판단이고 법인세에 부수되는 모든 항목을 통시에 계산해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세의 경쟁력 이거 좋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글로벌 경영체제가 되니까 각국이 사업장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 반도체 세워라 그러고 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삼성 어떤 경영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차 지금 조지아는 완전히 현대의 나라 현대의 스테이트가 된 것처럼 제가 조지아에서 박사를 해서 조지아의 분위기를 아는데 현대차가 거기 제일 큰 공장입니다. 공장으로서 현대차가 아닌다는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불리하게 하면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우리 조지아 주세로서 이걸 삼성 같은 경우 지원하겠다. 현대차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방소득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10%를 무조건 떼가는 건데 미국은 연방 법인세를 내고 지방마다 법인소득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주소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확 낮춰서 법인한테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용을 더하게 하거든요. 그걸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환경과 ESG 규제 이런 규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환경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세금은 눈에 보이게 서로 세금 차이가 두 개 보이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가 늘어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는 그 투자 안에서 얻을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에서 투자할 때 들어간 돈 빼고 남은 걸 갖다가 우리가 NPV다 그러거든요. Net Present Value NPV를 계산해서 그게 0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NPV를 계산할 때 순연금 흐름을 계산할 때 매년 현금 흐름이 현금을 벌어들이느냐 이걸 따질 때 그걸 After Tax 법인세를 내고 난 현금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법인세가 높이 부담되면 현금 흐름이 미래 현금 흐름이 줄겠죠. 줄면 다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계산한 순연금 흐름도 줄거든요. 그러면 투자 못하는 거죠. 그게 경영학이 아주 기초입니다. Net Present Value 가 플러스에만 투자한다. 그런데 법인세는 매년에 캐시플로우에서 빼가기 때문에 받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Net Present Value 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법인세 낮췄다고 투자 더 느리냐 법인세 법인세 낮추면 느리죠. 법인세 높이면 줄어듭니다. 그건 뭐 띄요리가 이건 뭐 완전히 증명하는 거고요. 그런데 특정 연도를 따져보면 그 연도의 다른 변수들이요. 어떤 분쟁 불황 이런 게 다르텐데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다른 여건이 그러나 기본 구조는 Net Present Value 법인세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투자의 증가 감소의 결정적 변수다. 그건 뭐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법인세여야지 순연금 흐름의 현저가치를 높여서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 아주 중요한 동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율이나 말고도 소액공제 소득공제 송금 인정 확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건 시스템도 대상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재밌된 연구는 미국은 소득세를 자녀공제를 아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12월 말 이전에 나오면 그의 공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나면 그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유도분만에 의한 12월 출생률이 높아진다. 또 뭐 실정연구에서 미국에 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결혼 패널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미국은 근로소득도 부부 합산해서 이렇게 세율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12월에 잘 안 합니다. 1월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실정연구가 분석되고요. 조지 부시가 대통령할 때 미국에서 투자를 느리게 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조지 부시는 말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경마도 하고 뭐 말아야 되겠습니까? 텍사스 그쪽에서 말을 더 사는 경우 그것도 투자세액공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면 그 투자세액공제를 줄일까 말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값이 올라간다면 이 말은 공급을 그냥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말이 나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말을 양육해서 이렇게 말을 출산시키는 그런 회사에서 오히려 돈을 벌더라 이런 연구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나면 모든 투자 행태가 달라진다는 연구는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와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합니까? 아휴 하지요. 실증연구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실증연구를 참조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10월 4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율 1%를 인하하면 설비 투자자가 6.3% 그전에 발표했네요. 연구가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KBI의 연구 결과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업 세금을 더 짜내서 그 세금 받았다고 재정을 푸는데 더 짜냈을 때 과연 세수가 증가하겠는가 다른 세금을 다 포함하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포함하면 증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걸로 돈을 미리 쓰면 재정적자가 나서 후가 부채 늘어나지 않고 최근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세 인상 효과로 초과세수가 조금 나타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초과세수가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게 KDI의 어제 발표된 연구결과 10월 4일 날 발표된 연구결과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구온난화 대응하는 ESG 확산 뭐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 기업 환경 참 안 좋습니다. 또 러시아 코로나 전쟁 때문에 국제금융시장도 이상하기도 미국 달러가 엄청 강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강한 나라라는 인상을 전 세계적으로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값이 이렇게 우리도 1400 훨씬 넘었으니까 1500을 걱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 환경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장기간 극복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느려서 어떤 생산성을 느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원화가치가 급락했죠.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자율을 그때그때 막 올리는데 우리는 가계 대출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못 쫓아가니까 환율에서 데미지를 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이렇게 갑작스레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게 1년 정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은 이런 어떤 역전 현상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자율 보이자율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아까도 넷 프레젠트 밸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할인 미래의 돈에 대한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 할인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미래의 돈의 가치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MPB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택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자율 급등에 의한 MPB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캐시플로우를 내려주는 그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법인세 인하입니다. 법인세 부담을 늦춰주는 특단의 조치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고용사정 이게 참 문제거든요. 고용사정 우리가 임시 알바 이런 임시 자리 때문에 알바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청년이 제대로 들어가서 자기 일생을 바라보고 하는 장기적 안목의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용사정이 나빠져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제때 일자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문성을 키워가지 않으면 인생이 통째로 망쳐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죠. 출산도 못하죠. 저출산에서 잘못하면 한민족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특잔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초반부에 법률로 국회가 정하는다 세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그렇게 해서 키 부족한 상황 그래서 다수의석에 야당이 합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 극복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야 합의 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컨센서스 이거는 사실은 참 컨센서스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쭉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과거에 제 경험을 하나 쭉 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결투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5월에 어떤 일간지에서 전문가 패널 이라고 9명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법인세 인상 인하를 놓고 어느 편에 찬성하느냐 이런 컨센서스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신문에 전면으로 갖다 내는 그런 거에서 저는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전문가로 했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조세정책을 많이 했던 다른 교수가 법인세 인하 소용없다.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인상 인하를 갖다 놓고 둘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판정단 9명은 다 인문계열 교수가 많았습니다. 경영학 교수 하나하고 경제학 교수 하나하고 나머지 인문계열 교수고 유명한 인문계열 교수 7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판정단 9명이 했는데 판정단 판정단이 전문가들의 조사를 어떤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투표를 해서 인상에 찬성하는 분이 7 인하에 찬성하는 분이 2명 그래서 7대 2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하고 저쪽도 설명하고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투표를 했을 때 인상 찬성 6표 인하가 3표 이렇게 해서 인하가 1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9명끼리 자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결국은 인상이 8명 인하가 1명으로 오히려 줄었답니다. 여기에 이게 우리가 어떤 상식 쪽으로 전문성이나 실제를 다 보지 않고 부자 감세 이런 컨센서스를 가져 놓고 법인세 인하를 논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선호도나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있어서 전 지금도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법인에 대한 통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내리는 그리고 법인 전체의 세수를 우리가 따져서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법인세 인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초반부터 우리나라 세법 구조도 좀 설명드리고요. 세법을 입법하는 단계의 상권 분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설명드리고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법인소득에 부담하는 법인세 그거의 세율의 중요성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지금 전세계적으로 위기고 특히 한국경제는 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될 텐데 우리 정치 하시는 분부터 좀 냉정한 어떤 지성으로 이걸 판단을 해서 우리 국가재정도 좀 걱정하고 특히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없어서 일생이 통째로 망가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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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